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5일까지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 문화 조성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운영기관은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로 설립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기존 설립된 협동조합의 네트워킹, 연구회, 자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 올해는 인천 지역 한 곳이 추가돼 총 12곳의 지역의 운영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며, 기관당 4억 원 내외 예산으로 운영됩니다.